4.16 세월호 참사 구주기 기억 선포식이 오늘 안산 단원고등학교 앞에서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기억마을 모임 회원, 구주기 안산지역준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는 유가족 대표의 구주기를 맞이하는 소감과 시민들의 기억다짐, 구주기 추모사업 설명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안산시 25개 동의 주민 대표와 유가족들의 노란꽃 전달식과 함께 현수막의 노란꽃 딸기 퍼포먼스가 펼쳐져 세월호 참사 구주기를 시민들과 함께 맞이하기로 약속했습니다.